말리포 출렁다리 앞에 와 있습니다. 아침인데 지금 세명이 저 곳뿌리에서 각자 바위를 하나씩 차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겨울에 놔뒀던 꽁치. 정어리인지 꽁치인지 한마리에 오래된 통발을 이용해서 통발을 툭척을 해서 해삼이나 아니면은 박하지, 놀래미, 우럭. 약 12미터 정도로 줄을 만들었는데 줄을 내려놓고 낚시를 조금 하다가 오늘은 한마리가 한마리에 오래되는데 이게 차례대기 때문에 줄을 길게 놓고 투표를 나중에 확인해서 통발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한 번도 많이 흔들고shot 한 번도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.